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여러가지 편리한 기능들이 다양하게 많이 있지만 모르는 분들이 많은 윈도우 10의 작업표시줄에 있는 여러가지 숨겨진 편리한 기능들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업표시줄이 어디죠? 하단에 있는 이 부분이 작업표시줄이 되죠? 이 윈도우 10은 작업표시줄에 수많은 기능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모르는 많은 기능이 숨겨져 있어요. 이 작업표시줄만 잘 활용해도 아주 편리하게 컴퓨터 작업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작업표시줄이 이 하단에 있죠? 이거를 옮길 수가 있습니다. 이걸 잡고요. 클릭해서 드래그에서 붙이면 우측으로 붙고요. 드래그에서 붙이면 좌측, 드래그에서 붙이면 상단에 붙게 됩니다. 자, 이게 뭐 별거냐 하시는데 이 작업표시줄이 옮길 수 있는 게 왜 좋은 방법이 되냐 하면 여기서 페이지를 아무거나 이렇게 몇 개 열어볼게요. 익스플로러 말고 엣지 있죠? 윈도우 10은. 엣지를 닫으면 항상 이렇게 모든 탭을 닫을까요? 하고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취소 이제 누를게요. 자, 그렇게 해서 닫는데 문제는 여러분이 작업하다가 이 창을 약간 밑으로 내려놨어요. 자, 이때 엑스 버튼을 눌러서 닫아보겠습니다. 자, 어때요? 움직일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걸 닫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작업관리자 열어가지고 또 닫고 막 이러잖아요. 그렇죠? 컴퓨터를 꺼다 키거나 이런 분들이 많은데 이 작업표시지를 이동함으로써 간단하게 닫을 수 있습니다. 작업표시지를 잡고 우측으로 붙여보세요. 위로 올라오죠. 네, 그러면 취소하거나 닫게 하면 됩니다. 이 창이 아래에 가려져 있으면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창의 버튼을 누를 수가 없는 거죠. 이래서 이제 문제가 많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이렇게 내리면 이렇게 돌아오겠죠. 항상 이런 식으로 쓰시면 아주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작업표시줄은 잠글 수도 있고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우측 버튼 누르시면 여기에 작업표시줄 잠금이라고 나오죠? 이걸 잠금에 체크를 하시게 되면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움직여지지 않죠? 우측 버튼이에요. 잠금 다시 끄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윈도우 창 열고 닫을 때 이런 문제가 가끔 생겨요. 그럴 때는 이렇게 이용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스토어라고 나오죠? 되게 재밌는 기능이 있습니다. 자, 쭉 내려가시다 보면요. 네, 이거 한번 열어볼게요. 윈도우 테마. 원래 다 돈을 주고 구입을 해야 되는 건데 이 윈도우 쓰시는 분들한테는 서비스로 이걸 무료로 제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배경화면 같은 것들이 우리가 몇 개 없잖아요. 기본화면, 그죠? 이런 것들을 여기서 내가 원하는 걸로 해서 바꿔줄 수가 있죠. 뭐 이런 것들. 이걸 한번 줘볼까요? 누르면 이렇게 나오죠? 무료입니다. 공짜예요. 카트에 추가해서 여러 개를 얹으셔도 되고요. 그냥 무료 누르시면 바로 내 컴퓨터에 다운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 여기 다운받고 있죠? 이렇게 다운로드 중이죠? 다운 다 받으면 이걸 배경화면으로 열어서 쓰실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하면 꼭 돈 주고 쓰지 않고도 무료로 쓸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활용하면 더 편리하고 재미있게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윈도우 텐은 이런 숨겨진 기능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잘 활용을 해보도록 하세요. 다 설치하면 이렇게 뜨게 돼요. 네, 그러면 뭐 또 들어가서 설정 가서 받고 가실 필요 없이요. 자, 이거 딱 누르세요. 누르면 적용이라고 나오죠? 이미 설치되어 있습니다. 적용 누릅니다. 그러면 바로 뜨죠? 테마 개인 설정에서 또 찾아 들어가야 되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그죠? 자, 여기서 클릭을 해주시면 바로 적용되게 됩니다. 이러면 간단하게 쓸 수가 있어요.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용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맨날 똑같은 거 쓰지 마시고 이렇게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고요. 자, 이건 어때요? 슬라이드 쇼 기능이 되네요. 그죠? 여러 개로 넘어가게 됩니다. 좀 시간 지나면 또 바뀌어요. 이렇게 활용을 하시면 훨씬 재미있게 이용을 할 수가 있어요. 설치했는데 마음에 안 들어서 원래대로 돌아가려면 어떻게 하죠? 윈도우 버튼 누르세요. 누르시고 여기에 설정 있죠? 설정 누릅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개인 설정이라고 있을 거예요. 이 개인 설정 들어가시면 여기에 배경이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원래대로 바꾸시면 돼요. 지금 적용된 건 슬라이드 쇼 계속 바뀌는 건데 사진으로 누르게 되면 기본 사진들 나오죠? 여기서 원래 거대로 선택을 해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재미있는 사진들 많으니까 활용을 해보도록 하십시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쭉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옆에 보시면 익스플로러라든지 크롬이라든지 앱들이 전부 다 올라와 있는데 여기에다가 우측 버튼을 한번 눌러보세요. 그러면 최근에 닫은 탭이라든지 자주 방문한 페이지들이 전부 나오네요. 웹브라우저일 경우는, 그 다음에 프로그램일 경우는 최근에 한 작업들 나오죠?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그 작업을 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 페이지로 들어갈 수도 있겠죠? 자, 그리고 이번에는 작업줄의 우측 버튼을 누르겠습니다. 자, 여기 위에 보면 도구모음 나오죠? 이 도구모음은 주소 이렇게 나오는데, 이 주소를 딱 넣게 되면 이쪽에 주소창이 뜨게 돼요. 이 윈도우 창을 닫았더라도 여기서 주소에다가 직접 입력을 하시면 웹페이지가 열리게 됩니다. 이렇게 해도 되고요. 뭐 여기다 써도 되죠? 이렇게 해서 편리한 대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스티키 한번 볼까요? 자, 이 스티키도 원래는 여기 안 나와 있어요. 제가 많이 써서 꺼내놓은 거예요. 이 스티키도 굉장히 편리해요. 포스트잇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 여시면, 스티키 메모라고 하나 나오죠? 여기에 필요하시면 하나씩 쓰시면 돼요. 이렇게 딱 더하기 해서 연습 중입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하나 이렇게 붙여놓는 거죠. 그래서 작업하던 중간에 메모하는 걸 하나씩 이렇게 붙여놓는 거예요. 또는 웹서핑 하다가도 이렇게 해서 이걸 봤는데, 이 뉴스는 나중에라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복사해서 여기다가 붙여놓죠. 그러면 나중에 언제든지 이거 카피에다가 여기다가 다시 붙여놓으면 바로 그 페이지로 갈 수가 있겠죠. 굉장히 편리하겠죠? 이렇게 해서 메모를 지정을 해주고요. 그 메모한 건 여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닫더라도 여기에 들어와 있으니까 나중에 이게 이제 많아지면 그럴 때는 여기서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테스트 하면 해당 글씨가 여기 나오게 되겠죠. 아주 편리하죠? 그 다음에 또 뭐 황우석 치면 어떻게 될까요? 뜨죠? 이 안에 그 텍스트가 포함되어 있는 것들은 전부 다 보여줍니다. 일목요연하게. 아주 유용해요. 그래서 저는 작업할 때나 검색할 때나 이렇게 한쪽에 열어놓고 그때그때 필요한 것들 쭉 모아서 메모를 해놓습니다. 여러분도 활용을 해보도록 하세요. 그 다음에 다시 우측 버튼 누르시면 이번에는 터치 키보드 단추 표시라고 보이네요. 이 터치 키보드 단추 한번 눌러볼게요. 터치 키보드 단추 표시하면 이런 게 나오죠. 이건 뭐예요? 자판이에요. 여러분들이 모니터가 터치 모니터가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여기다 손으로 직접 모니터를 찍으면 탁탁탁탁 입력이 돼요.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이 가끔 키보드가 잘못돼서 안 된다거나 그런 접촉 불량이 돼서 안 된다거나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입력을 못하니까 굉장히 애매합니다. 이럴 때는 이거 열어놓고 여기서 직접 마우스를 찍으셔도 돼요. 편리하겠죠? 이렇게 쓰시면 되고 그 다음 여기 누르면 자판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가 바꿔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렇게 풀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놓고요. 그리고 또 눌렀을 때 이거는 아예 밑에 작업 막대까지 다 가려버리고 이 키보드가 뜨는 거고요. 이 옆에 거 누르면 이렇게 키보드가 따로 뜹니다. 이렇게 해서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누르시면 설정 누르시면 여기서 이제 다국어도 입력이 가능해요. 아랍어라든지 영어라든지 이런 식으로 다 입력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외국어를 입력을 해야 되는데 자판이 안 나와서 가끔 그러는 분들도 있는데 이거 이용하면 여기에 전부 외국어로 뜨니까 쉽게 적용을 시킬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우리가 이 작업 막대를 다양하게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만 잘 이용을 하셔도 컴퓨터 생활이 훨씬 더 편리해집니다. 이거 많이 활용해 보도록 하십시오. 윈도우 버튼 눌러서 이걸 일일이 찾죠. 이럴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이 윈도우 버튼만 누른 상태에서 내가 필요한 프로그램을 치면 돼요. 메모장이라고 치면 바로 나오죠. 이렇게 해서 누르면 됩니다. 또는 관리자면 작업관리자 바로 뜨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편리하게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시면 되는데 밑에 보면 여기 검색 버튼이 나오죠. 이걸 눌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어때요. 윈도우 창 누르고 찍고 이럴 필요 없이 그냥 한 번 누른 다음에 바로 쓰시면 되겠죠. 여기에 검색 입력하기라고 나오죠. 이렇게 해서 쓸 수 있는데 이 작업표시줄에 우측 버튼을 누르시면 여기에 보시면 검색이라고 나오고요. 여기에 검색 아이콘 표시라고 나오죠. 이 부분이 요겁니다. 작업표시줄에 우측 버튼이에요. 그래서 검색으로 들어가면 검색 아이콘 표시 숨김 화면 가려지게 되겠죠. 그 다음에 검색 상자를 쓰시면 어떻게 돼요. 아예 상자가 나와요. 저는 이게 더 편합니다. 왜냐하면 이걸 누르고 뭐 할 필요 없이 그냥 바로 여기다 쓰시면 돼요.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이 페이지까지 열리죠. 이게 더 편해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우리가 보통 익스플로러 누르고 크롬 눌러서 실행시킨 다음에 또 거기에서 주소치고 하는데 그럴 필요 없이 그냥 여기다가 바로 찍고 내가 실행하고자 하는 프로그램 쓰셔도 되고 여러분이 찾고자 하는 웹페이지 치셔도 되고 다 적용이 됩니다. 아주 편리하게 쓸 수가 있죠. 이번에는 작업표시줄에 있는 시작 버튼 부분만 한번 살펴보고 이번 시간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작업표시줄 왼쪽에 시작 버튼 보이시죠. 이 시작 버튼 누르시게 되면 여기에 프로그램들이 쭉 나오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이 작업을 하시거나 컴퓨터를 쓰시다 보면 자주 쓰는 그런 앱이나 프로그램 기능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일일이 할 때마다 이렇게 찾아가면 굉장히 귀찮겠죠. 그래서 그런 기능들은 이쪽으로 빼놓는 겁니다. 앱 창이 되겠습니다. 이쪽에다 빼놔야 되는데 이건 어떻게 빼놓네 하면 예를 들어서 설정을 여러분이 자주 써요. 그러면 설정에 가서 우측 버튼 누릅니다. 그 다음 시작 화면에 고정하세요. 그러면 이렇게 하나 들어가게 되겠죠. 알람 및 시계도 많이 써요. 그러면 우측 버튼 고정. 그러면 이렇게 시작 화면 옆에 앱 창에 전부 나오게 돼요. 그리고 이 앱 창은 사이즈를 이렇게 조절해 줄 수가 있습니다. 크기 조절이 되어 위로도 조절이 되죠. 옆으로는 크게끔 조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여기서 찾을 필요가 없어요. 옛날이나 그렇게 하고 지금은 여기 찾아 쓰는 사람 없어요. 다 전부 여기다 내놓고 필요한 것만 쓰시거나 아예 검색해서 쓰시거나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필요한 기능만 따로 모아놓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일목요연하게 볼 수가 있겠죠. 여기에 보시면 줄이 두 줄이 나오게 되겠죠. 그룹 이름 지정이라고 나옵니다. 이거 누르시게 되면 이름을 바꿔줄 수가 있어요. 내 메뉴라고 쓰시면 이렇게 내 메뉴라고 나오고요. 필요한 것들은 이쪽으로 옮겨줄 수가 있습니다. 메모장 그 다음에 날씨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정리가 되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훨씬 더 편리하게 쓸 수가 있어요. 이거 잘 활용하시면 정말 편합니다. 이거 없이 여기서는 못 찾아요. 귀찮아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부분 한번 살펴봤고요. 이 메뉴들을 한번 쭉 훑어봤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활용해보도록 하세요.